오늘은 싱글벙글 진짜 개웃긴 여자들의 여저교 싸움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. 평소에 받으셨던 스트레스들 이 영상으로 날리셨으면 하네요. 뚱녀 레디컬 FM 리스트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여성시대의 하시 진짜 뚱뚱한 대리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. 글 제목부터 벌써부터 싱글벙글 웃음이 나는데 글의 내용은 더 웃깁니다. 옆자리 대리인데 나갈 때마다 너무 뚱뚱해서 의자 뺐다가 넣어야 할 정도이고 가을이라 선선한데도 냄새 존나 쳐놔서 숨을 못 쉬겠음 진심 그 냄새 지읍 같아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데 요즘 어린 여자들은 마스크 쓴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생각한다더라고요 호호호 웃을 때마다 개빡쳐서 살 수가 없네. 더럽게 접힌 뱃살 드러내면서 지지개 펴면 그 접힌 뱃살에서 들어온 냄새 풍기고 상종하기 싫은데 남초 직장 사무실의 여자는 나랑 저 대리 뿐이라 같이 엮이는 게 미쳐버리겠음 회사 존나 그만두고 싶다. 라는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. 비만녀들의 성지인 여성시대에서 비만을 공격하다니 댓글 상태가 벌써부터 웃음벨이다 그쵸? 일단 가장 첫 번째 댓글부터 비만 증오하지 마 라는 식으로 쉴드 댓글이 달렸고 그 다음 댓글로 비만 증오하지 말라는 너는 비만이냐? 라는 식의 댓글이 달린 어지러운 상황. 댓글은 그야말로 비만녀와 홀쭉녀들의 거대한 전쟁이 열렸다는 걸 가늠해 볼 수가 있죠. 먼저 비만을 옹호하는 여성은 뚱뚱하다고 이렇게까지 조롱을 받아야 하는 거냐 내가 다 속상하다 조롱하지 마라. 여직원 같은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병 걸려서 뚱뚱하실 수도 있는데 선 넘는 말은 삼가해줘. 글쓴 여시 마음에 혐오가 가득 차 있네 대한민국에서 비만은 죄다 죄. 나같이 뚱뚱한 여자 보면서 사람들이 글 쓴 여시처럼 생각했다 하니까 맘 아프다 나라고 살 빼기 싫은 거 아니다. 근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찌는 걸 어떡하라고 여시만 속상한 게 아니라 냄새나는 나도 속상해. 라면서 비만 여들은 자신도 냄새나서 속상하다고 비만 여들은 숨만 쉬어도 뚱뚱해진다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탈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댓글에 대댓글에는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운동해라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찌냐. 같은 소리를 하면서 비만 여들을 향한 조롱을 하기 시작했죠. 그리고 보통녀들은 뚱뚱한 여시들한테 냄새 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상처입냐. 저렇게 살 접혀서 냄새 날 정도의 비만이 자랑이냐 병 걸려서 살찐 게 아닌 이상 본인 건강관리 못하는 게 팩트임. 본인이 뚱뚱하면 그걸 인지하고 잘 씻어라 그럼 이런 글 보고 상처입을 일도 없으니까. 라면서 시원하게 뚱녀들을 긁는 보통녀들. 100kg 넘는 뚱녀라는 워딩을 존나 오랜만에 들어봤다며 충격 먹은 뚱녀. 그리고 그 아래 뚱녀들만 뚱녀라는 말에 긁히겠지 뭐 어쩌라고. 라면서 뚱녀들만 화날 거라고 긁는 보통녀의 발언. 보고 있으면 진짜 개웃기지 않습니까. 여자들의 적은 역시 여자라고 같은 여자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. 그 와중에 뚱녀들은 100kg 넘는데 이 글 보고 헬스장 갈 용기 잃고 간다 나 냄새 나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렵다. 라면서 지금 뚱녀와 보통녀 간의 기가 막힌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죠. 여성시대에서 이렇게 여자들끼리 기싸움 오지게 나는 게 참 재밌다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. 운동이나 쳐가라고 조롱하는 보통녀들의 모습. 살 빼는 게 쉬우면 이 세상에 비만은 왜 있고 비만치료제는 왜 있냐고 돈 없어서 살 못 뺀다 말하는 비만녀들. 그녀들의 기싸움을 보고 있으면 여자들끼리 지내는 게 얼마나 지옥같은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글만 봐도 간호사들의 세계가 얼마나 불지옥일지 예상이 가지 않으신가요. 오늘 저는 지금 여성시대에서 가장 핫한 여적여 글을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다이어트 비용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여적여는 진리다. 지네 student